신축빌라 안녕하세요. 신축빌라 전문 공인중개사 민소장입니다. 오늘은 초, 중, 고등학교가 도보 5분 내외로 통학가능한 호메실동 신축빌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최근 10년 동안 호메실동의 신축빌라 분양현장은 처음으로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은데 학군 좋고 교통 편리하고 호메실지구에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춰진 신축빌라를 찾고 계시다면 놓치지 마시고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. 한층에 두세대씩 넓은 스리룸 구조로 먼저 구경하는 집 1호 라인입니다. 거실과 안방에 시스템 에어컨 2대가 설치되어 있고 접이식 스윙도어 중문이 설치되어 있으며 중간방에 붓박이장이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. 전용면적 58제곱미터에 거실은 약 3.9미터로 금호초등학교 방면 남양이라 밝고 환한 집입니다. 안방은 약 11자, 붓박이장이 있는 방은 10자, 작은 방이 9자가 넘는 크기로 주방 안쪽으로 보일러실 겸 세탁실이 있어 방들이 큼직한 편이고 층고가 높은 편이라 더욱 시원스러워 보이는 호메실동 신축빌라입니다. 면적은 비슷하나 구조가 조금 다른 2호 라인 영상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라면서 학군 좋고 다양한 시내버스 및 직행 광역버스 노선이 이용 가능하며 호메실 IC 진출이 용이하여 교통 편리하고 편의시설이 인접한 호메실동 신축빌라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수원 민소장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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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